고마워 구독자 여러분들 오늘도 클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가 귓볼의 주름에 대한 이야기 드리려고 하는데요 귓볼을 한번 거울로 보시면 주름이 있는지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귓볼에 주름이 있으시면 이런 병에 잘 걸린다는 이야기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이런 병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치매 또는 혈관 질환입니다 관련된 연구 결과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또 그 원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귓볼 주름도 그냥 자잘한 주름이 아니라 어떤 주름일 때 문제가 있는 건지 그것까지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시면 끝까지 봐주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육하는 의사 이동환입니다 귓볼의 주름 어떤 주름이 있을 때 이런 치매라든가 혈관 질환이 잘 생긴다고 알려져 있을까요 귓볼에 보면요 대각선으로 깊게 파인 그런 주름이 보이는 경우입니다 사실 이런 주름이 보이는 분도 있고 안 보이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한번 거울을 통해서 한번 관찰해 보시면 좋은데 저도 제가 거울을 보니까 저도 약하게 이런 대각선 주름이 있더라고요 근데 과연 이것이 어떤 문제에 일으키는지 제가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 건데요 2017년도 사이언티픽 리포츠라고 하는 논문에 실린 내용입니다 국내 의료진이 연구한 결과에요 대각선 귓볼 주름 여기서는 이제 다이아고날 이열롭 크리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각선 귓볼 주름이 우리의 대뇌의 작은 혈관들 병변과 또 베타아밀로이드와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확인을 해보는 건데요 사실 베타아밀로이드라는 거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이 치매 중에서도 알짜이머 치매일 때 베타아밀로이드라는 그 찌꺼기가 뇌에 축적이 생기는 거라고 알려져 있죠 그래서 베타아밀로이드가 많이 쌓이는 것이 귓볼 주름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보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연구를 했냐면요 정상인 243명 치매 환자 471명의 대각선 귓볼 주름을 관찰했고 그와 함께 그분들의 뇌 상태를 확인하면서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확인해 봤더니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는 거죠 정상인 그룹보다 인지기능 장애가 있거나 또 치매 또 이제 알짜이머 치매가 있는 경우에 훨씬 더 대각선 귓볼 주름이 많이 나타났다는 건데요 특히나 인지장애 환자들 중에서 보니까요 뇌혈관이 나빠져 있고 그 다음에 베타아밀로이드라는 찌꺼기가 많이 쌓여있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이 귓볼 주름이 7.3배나 더 많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귓볼 주름이라는 것은 이 뇌병변이 생길 수 있는 하나의 사인으로 볼 수가 있다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귓볼 주름이 있는 사람들은 다 뇌가 나쁠까요? 네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연구 결과에서 보면은 사실 정상인들 중에서도요 약 44%에서 귓볼 주름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사실 저도 귓볼 주름이 약하게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여기서는 이제 귓볼 주름이 이러한 뇌병변의 하나의 사인으로 볼 수는 있지만 그 밖의 또 다른 위험인자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치매를 가는데 안 좋은 여러가지 안 좋은 위험인자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고혈압이라든가 또 당뇨도 그렇고 그 다음에 혈관질환이 생길 수 있는 비만이라든가 수면부족 여러가지가 치매 위험성을 증가시키는데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한 위험인자로 보여지고 그 다음에 이 귓볼 주름도 하나의 사인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밖에도 혈관질환에 대한 연구들도 있었어요 사실 1973년도부터 이 귓볼 주름과 심혈관질환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이미 연구가 되어 있었고요 뇌혈관질환에 대한 관계도 있었는데 2012년 미국 대과학학술지에 실린 내용을 보면요 급성 뇌졸중 환자들 중에서 약 78% 정도가 이 귓볼의 대각선 주름이 깊게 파여있다는 겁니다 그걸 보면서 확실히 정상적인 그룹보다는 훨씬 더 많은 퍼센트에서 귓볼 주름이 발견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전문가들이 혈관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 혈류가 감소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귓볼로 가는 모세혈관 있죠 거기도 혈류의 문제가 생기면서 영양소가 떨어지고 그로 인해서 주름이 잘 생긴다는 거죠 귓볼에 그래서 이런 귓볼의 주름이 잘 생긴다는 얘기는 뭔가 혈류의 문제가 있으면 높다 그것 때문에 심혈관질환 뇌혈관질환 관련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치매하고도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한번 보시고 그걸 한번 보셔서 확인 한번 해보시고 대각선 귓볼 주름이 있다 그러면 더욱 더 열심히 건강하게 혈관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죠 사실 저도 보니까 약하게 있더라고요 이걸 보고서 조금 충격을 먹었는데 그래도 열심히 지금 앞으로 혈관 건강을 위해서 혈압관리라든가 또 당수치 관리 또 비만 관리 잘 하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저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 귓볼 주름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드렸는데요 사실 제가 과거에 올려드린 영상이 하나 또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이마 주름과 관련된 이야기 이마 주름이 많으면 많을수록 혈관질환이 잘 생긴다는 이야기도 한번 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 관련된 연구 결과 제가 올려드린 영상이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 혈관관리 잘 하셔가지고요 건강한 생활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